이건 홍시 감나무 잠깐 나옵니다 이것은 개봉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안열렸었는데 모르는 조금 났습니다 제가 딸 가무양입니다 감 따러 왔습니다 일단 감 따기 전에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옛말에 못 오르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희는 못 오르는 나무는 다 잘라버립니다 오늘은 홍시감을 딸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따면 일주일 정도 어머니가 하실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개구리 보이지 않습니까? 청개구리가 잠을 어디서 자냐 하면 감 꼭지 있는 고기에 저녁에 잠을 자고 활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애들이 피할 때를 찾아서 강 꼭지에서 잠을 자는 모양입니다 이 나무가 단감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색깔이 조금 덜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홍시감입니다 홍시감은 놔두면 익어서 단맛이 나고 파랄 때 먹으면 떫은 맛이 많고요 단감은 홍시가 되긴 되는데 이 상태로 소리내때까지 푸른색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보면 단감나무가 훨씬 더 싱싱하고 나무를 치면 단감나무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홍시감은 나무도 되게 무르고 접을 붙이는 거지만 나무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얼추 5달간은 다 땄습니다 홍시감이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익은 홍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되게 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되게 예쁘죠 근데 이게 당도가 익어버리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익은 홍시를 맛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다시 안타지게 잘 옮겨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홍시감인데 예쁘죠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추워지는 대로 다 들갔습니다 다 들갔습니다 다 들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